슈프림 치킨은 마요네즈 추가해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파는 것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해시밤 치킨버거랑 먹어볼게요 해시밤 버스타 찍어먹기 와 너무 맛있데요? 이렇게 칩샷을 추가해서 해시밤 치킨버거랑 먹어볼게요 칩샷 입속이 너무 자극졸려요 짜파게티 먹기전에 채끝살부터 먹어볼게요 칩샷 아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굽기이예요 아 너무나 맵다 짜파게티에 큰지와 같이 깨사랑 얹어서 칩샷 아 너무 맛있다 칩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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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스 проч 칩샷 칩샷 식임뿌리 식임뿌리 먹을게요 식임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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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하니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탱글 잘하네 요즘 자주 나오지 않네요 이건 슈프림 치킨을 만들어요 이거 내꺼야 하나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먹을래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치즈소스를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즈소스가 제일 맛있다 음 맛있죠? 치즈소스 찍으실래요? 이 소스가 제일 맛있네 맛있어? 맛있어? 치즈소스 찍어야 되겠죠? 먹어볼까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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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